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 당구연습장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자라면 당구박사가 프로젝터를 이용한 당구연습기를 가지고 당구레슨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 1회, 월 4회 레슨은 20만원이구요 주 2회, 월 8회 레슨은 40만원입니다 각 레슨은 레슨 50분, 연습시간 2시간이 포함된 금액이구요 여성은 2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생활에서 당구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월별 레슨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구기초 원포인트 레슨과 쓰리쿠션 원포인트 레슨이 있는데요 각각의 주제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당구박사의 레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각 원포인트 레슨은 레슨 20분, 질문 10분 그러니까 질문을 포함해서 30분의 레슨 그리고 연습 1시간이 포함된 가격이면서도 가격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매우 착한 가격입니다 당구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반드시 만족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원포인트 레슨 메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반드시 궁금했던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구 무작정 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꼭 이용해서 실력 향상 하시기 바랍니다 당구를 칠 때 잘 청소된 당구대와 공 그리고 잘 손질된 큐가 필요하죠 당구박사 당구 연습장의 하우스 큐는 비싼 것은 아니지만 화면에서 보이듯이 당구박사가 이틀에 걸쳐서 모든 큐를 손질했습니다 당구 연습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손질했으니까요 안심하고 방문해 주시고요 회원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하우스 큐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따로 손질해 두었습니다 개인 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인 큐를 들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직 개인 큐가 없는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연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